자, 지워볼까요? 와 뉴트로진아! 2만원 넘는건지 몰랐어! 엎드리라고요? 죄송합니다. 아니 뉴트로진아! 2만원 넘어 이 미친 가게! 깜짝 놀랬네 나. 순간 결제할뻔했잖아. 알바생 아니면 나 결제할뻔했어. 깜짝 놀랬어 나. 아이고. 자 이제 저의 올백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그니까 그 돈으로 치킨을 먼저 무슨 2만원이나마. 확실하게 집어야지. 자 저의 올백이구요. 나의 올백이구요. 그니까 내 말이. 자 지워볼께요. 잠시만요. 와 여러분. 이거 보세요. 대박. 바로 묻어다. 헐. 진짜 화장하시는 분들 존경해요 진짜. 진짜. 우와. 우와. 진짜 대박이다. 와. 와 진짜. 와 진짜 화장하시는 분들 존경한다 진짜. 그니까 피부에 엄청 안좋겠어. 많이 묻어나오네. 일단은 피부부터. 으음. 여러분 보세요. 와. 이거 봐. 우와. 진짜. 진짜 존경한다. 미쳤다. 미쳤다. 진짜. 미쳤다. 그러니까 뾰루지 나고 난리 난다니까. 일단 피부부터 다 닦고. 잠시만요. 피부도 다 닦아. 이거 한 장 다 썼는데 지금. 반밖에 못 지웠어. 대학교 1학년 때 과제 때문에 했다고요? 그래요? 뭐 했는데요? 과제로? 과제로 화장하는 거였어요? 우와. 대박.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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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피부는 다 지었고 피부는 다 지었고요 자 이제 눈, 입술도 지었고 눈이랑 여기 위장크림? 그니까 얼굴에 뭐 바르는 거 자체가 되게 신경 쓰인다니까? 좀 답답한 느낌이 있으니까 지울 때도 빡빡 지워야 될 거 같아 하여튼 지우는 게 뭐 여러분 눈 차이 보이세요? 눈 차이 보이세요? 지금 이거랑 이거 지운 눈이랑 안 지운 눈 눈 차이 보이세요? 확실히 차이 나죠? 맞죠? 지운 눈이랑 안 지운 눈이랑 맞죠? 차이 나죠? 같다고요? 아이라인 지웠는데? 차이 안 나요? 차이를 모르겠다고요? 다 지워볼게요 좀 나긴 나죠? 좀 나긴 나네 야 근데 이거 클렌징 티어 잘 지워지네 잘 지워지네 잘 지워지네 이니스프리게 좋긴 좋아 이니스프리게 좋긴 좋아 그냥 지금 지우고 있어요 아까 비교해 주신 비교한다고 제가 한 쪽은 안 지웠습니다 마스카라도 딱딱딱 지우고 어때요? 다 지웠는데요? 눈썹도 지웠고요 자 다 지웠습니다 자 여러분 다 지웠습니다 빵입니다 네 다 지웠고요 네 완전 쌩얼이고요 네 완전 쌩얼이고요 이제 완전 쌩얼입니다 완전 쌩얼입니다 돌아왔습니다 괜찮나요? 쌩얼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나쁘진 않죠 서면 가는 김에 풀메 한번 해봤습니다 저로 돌아왔습니다 저로 돌아왔고요 전 이제 씻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갈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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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